히힛 히힛 누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우리 마스크하고 뭐하는 교육? 마스크에 대해서 아시는지? 나 마스크패싱 나 근데 당한 적이 있어, 실제로!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누가 가면서 음료수를 앞에 싹 밀어주고 가는 거야 거기에 막 쪽지가 붙어있었어요 혹시 남자친구가 없으시면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흘렸어요 심지어 내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 쉽지 않아 나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연락을 제가 해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좀 달랐어 아, 그냥 이 학원이 그게 좀 달랐는데 내가 고민하다가 전화했어 정말 잘생겼어 이건 안 돼 코로나 이거 하고 거의 생긴 것 같아 많이 본 것 같기도 해요 남자분들 중에 좀 더 많은 것 같아 솔직하게 나 진짜 솔직하게 근데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아 아, 그치? 나는 남자의 인상을 결정하는 거는 눈썹이랑 헤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임팩트가 확 나오는데 근데 마스크를 딱 쓰면 어, 거기에 강조가 되니까 어, 그런 게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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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그런 게 있는데 마스크 껴서 너무 예쁘세요 이러고 번호를 떴어 근데 막 어? 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치?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어, 괜찮네 이랬는데 이제 카페를 가갖고 또 마시려고 딱 내렸는데 아 마스크 피싱이라 싶고 진짜 마스크 피싱이라 하는 거야 그래 마스크 보이스크로 마스크 피싱이라고 하잖아 도둑 오, 마해잔데 완전 종예인데? 종예야 종예 여신인데? 그니까 그냥 예쁜디? 마스크 피싱일 수가 없어 이건 그니까 입모양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왜? 왜? 이거는 솔직히 아 뭐야 이건 반대 마스크 피싱 아니야? 아, 마기꾼 아니신데요? 소리 들으려고 마기꾼이라고 올린 거 아니야? 진짜 마기꾼 아니라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 마기꾼 아니신데요 완전 마해자신데요 맞아 그래 내가 원한 게 이거야 그치 내가 원한 게 이거야 마기꾼 맞네 이랬으면 마기꾼 맞네 이랬다고? 그렇지요 아니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봐 이봐 없잖아 그니까 아니 오히려 다들 왜 그래 가린 거야 미모를 마스크로 가렸어 난 정말 예쁘지롱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예쁘다 아니라고 좀 준법적으로 인상으로 바뀌는 거 아 맞지 맞지 아 그치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아 인상은 다룰 수 있을 거 같아 맞지 아 이거 완전 우리 중학교 때 포즈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확실히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응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그치 이미지가 바뀐다 눈만 보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 이제 하관을 다 봤을 때 그 이미지가 다르긴 하네 남자분이신구나? 응 남자분이신 거 같은데 오 되게 예상을 못했다 맞다 예를 들어서 뭐 입술의 모양 꼭 하관의 모양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이 어 시향이었어 인상이 확 달라져 어? 어 맞아 시향도 좋아 어떨까요? 궁금해져요? 그니까 두근두근 뭔가 느낌이 달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턱이 엄청 부족하신데? 나는 오히려 좀 더 턱성이 좀 있는 분이실 줄 알았어 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런 거는 좀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치 우리 예쁘사 아이유 닮았어 아이유 그니까 그렇지 않아? 어 볼살이 통통하게 있을 거 같아 지금 하관은 보여요 오 오 귀엽네 아 뭔가 이제 이미지가 달라졌어 이건 좀 더 뭔가 샤프한 상인데 어 막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나는 맞아 어 그치 어 너무 오 그것인데 이분도 인상이 바뀌려나? 어 뭔가 더 귀여워졌어 뭔가 아 맞아 귀여워졌어 조금 더 큐트해졌어요 어 뭔가 달라지네 달라지긴 달라져요 아 나는 근데 못 올릴 거 같아 저렇게 난 마기꾼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마기꾼이시네 이런 댓글 다 해 아 진짜네요 마기꾼 혐의로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잖아 어 맞아 너무 예쁘신데요 너가 마기꾼이면 나는 막 이런 소리 그런 거 듣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말 들으면서 속상할 거 같다 마스크 삐싱 뭔가 뭔가 예상 못한 또 뭔가 이런 거 같아 눈은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잖아 그러면은 아 좀 더 이제 샤프한 인상이겠다 그 눈을 보고 생각하는 이미지랑 달라져가지고 이게 약간 낯선 느낌이랄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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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은 뭔가 눈도 예쁘고 이랬는데 뭔가 시선이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셨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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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입술도 보니까 입술로 뭔가 시선이 더 가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메이크업의 중요성이기도 하고 그치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이분도 톤가 너무 예쁘다 진짜 톤가 아아 마스크 베이싱 약간 무서워 남자분 일본뿐일 거 같아 그치 아닌가 어 또 뭔가 달라졌어 이분도 아이 메이크업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아니야 막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막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했던 약간 뭔가 이미지 차이가 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너무 차이가 심할 줄 알았는데 귀여운데 큐트 큐트 그니까 역시 앞머리의 힘이에요 앞머리 중요해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다른데 나는 마스크 썼을 때는 학생인 줄 알았어 아 그치 그치 약간 조금 더 선숙한 느낌? 선숙한 느낌 약간 뭔가 이제는 유치원 선생님 같은 느낌 간호사한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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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랑 이런 데서 좀 결정이 되는구나 난 몰랐어 나도 난 항상 눈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나도 눈만 중요한 줄 알았어 개 이쁜데? 저기 번호 좀 와 아니 이게 막 혜정 네 왜가림 이분은 투명 마스크 쓰고 다녀 아 보니까 투명 마스크 쓰고 다녀 진짜 마에자 마에자 마에자로 인정합니다 유부신 이본도 존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보고 마기꾼이라고 왜왜 왜 궁금해 빨리 빨리 보여줘 헤어스타일도 너무 예쁜데 그니까 고급스럽게 생겨 맞아 맞아 되게 청담동가만 볼 수 있는 분 같아 맞아 응 아 이러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왜왜 왜 왜 왜지? 약간 볼살이 좀 있으세요 아닌가? 광대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이건 하관의 차이라기보다는 약간 볼살이 약간 좀 더 황평한 느낌? 광대가 있고 막 그렇게 마기꾼 아니지 않아? 응 그냥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르니까 마기꾼이라고 하는 거 같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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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하지 나도 컴플렉스야 이빨 왜? 교정하고 싶어 교정하고 싶어? 난 교정 좀 했어 교정 좀 했어 이제 끝났어 오 좋겠다 눈 너무 예쁜데? 빨리 보여줘 뭐야 좋네잖아 죽을래? 왜 가리고 있었으면 너무 예쁜데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 짜증나게 한다 짜증나게 하지마 모서리로 맞고 싶으세요? 혹시 책 모서리로? 이 뾰족한 모서리로 때리자 뭐야 마스크 피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눈예잖아 죽을래 진짜? 진짜 난 진짜 솔직히 나는 막 엄청 심한 팔자주름이라던가 이런 거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짜증나잖아 예뻐가지고 나도 입술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난 코 빨리 보여줘 너무 예쁜데 예쁘다 또 보석이 너무 귀엽다 보석이 보고 싶어 왜 왜 이래 100%다 이 분도 존예예요 존예의 향기가 몇 표정 아 죽을래 진짜 왜 개인이 사리사욕을 채워야 돼 이성현 넣어놨다고 뭐야 피디의 사리사욕님 피디님의 사리사욕을 채워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워줘야지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워줘야지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워줘야지 아 사리사 좋아하던데 남자를 넣어야지 남자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남자도 크다고 존예의 사나 100%야 존예다 존예다 눈 화장법 말고 마크로 얼굴 다 가려지는 거 봐 그러니까 얼굴 얼마나 잡는 거야 진짜 근데 귀여워 약간 그 환식률이 나온다 예쁘잖아 다 여자였지 근데 나 지금 되게 지금 사람들이 당 떨어질 때 그런 증상 온다 그러잖아 나 지금 손 떨려요 빨리 다 생긴 사람 좀 레전드 레전드? 아 성별이 바뀌었네 이거 진짜 여자는 존예였는데 이거 보여줄라고 계속 여자만 보여줬네 아 뭐야 근데 마스크 써도 너무 존예잖아 그러니까 아니 다들 마기꾼 마기꾼 하면서 다 회사들이구만 진짜 장난치고 있어 마기꾼 진짜 내가 마기꾼이라고 이 정도는 돼야 마기꾼 소리 듣지 결국은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면서 이미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